안녕하세요 큰님 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7401Q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이걸 올리고 나서 보니까 레딧에 이렇게 새로운 펌웨어가 있더라구요 GXA 7601Q가 이걸 왜 올리고 나서 봤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한 벤치마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구요 왼쪽이 펌웨어 업데이트 전 오른쪽이 펌웨어 업데이트 후입니다 쓰기 속도가 260MB 정도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항은 이제 모든 PM9A1 사용자가 해당하는 건 아니구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TN 넘버 자리 뒷자리가 00B00 또는 00BL2 또는 00BL7일 것 그리고 펌웨어 버전이 GXA 7401Q나 GXB 7401Q일 것 이렇게인데 업데이트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구글에 쳐서 다운받아 주세요 클리스탈 디스크 인포 이렇게 구글창에 검색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설치 파일이 뜰 거거든요 이거 해서 실행해서 설치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펌웨어가 지금 제가 GXB 7401Q잖아요 그러면 이제 7601Q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에다가 이제 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링크를 하나 올려 둘 거거든요 다운로드 링크를 그거를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구요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하기 앞서 본인의 시리얼 넘버 펌웨어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데이트 도중에 전원 안 꺼지게 조심해 주세요 업데이트 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강제 종료되면 SSD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네 일단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 이렇게 7601Q 폴더가 생겼는데 이걸 들어가 줍니다 네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쓰는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저같은 경우 2TB SSD니까 2TB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폴더로 들어가서 이거 위에 경로를 클릭해서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눌러 cmd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그 다음에 여기 cd 끼어 쓰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list.cmd를 fe 눌러서 ctrl a 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제가 2번 쓰고 있다고 나오죠 삼성 SSD를 2번을 확인하시고 이제 다시 cm 들어가 줍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cd 경로가 복사가 안 돼 있네요 경로를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래시.cmd를 수정해 줍니다 편집을 해서 이 디스크 패스를 2번으로 지정해 줍시다 이건 뭐 사용자마다 다를 거에요 저같은 경우는 삼성 SSD가 2번이라서 2번으로 지정한 거고요 네 그 사용자 분에 맞게 영상 보고 계시는 분에 맞게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플래시.cmd를 해줍니다 플래시.cmd 입력해서 엔터 그 다음에 continue firmware 이미지를 다운로드라고 하는데 예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거 꺼주고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로 가면 7601Q로 바뀌어있죠 네 이러면 업데이트가 완료된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농 끝